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WSOP 두번째 참여하게 된 이벤트 3000불 Freezing Out 리엔트리가 없다는 뜻이지 한 번의 기회밖에 없고 어제 좀 휴식을 했어 오늘 아침 10시 시작이더라고 그게 40분 블라인더 그래가지고 지금 가기 전에 스소랑 요한이 형 만나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나왔지 파리스 1층에 있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라는 국당에서 밥을 먹기로 했대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안 오나? 15분에 버리기로 했는데 11시 15분 지금 10분인데 블러프앤캐치랑 오늘 함께 왔네요 임요한 브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잘 늦을까봐 먼저 시켰는데 여기서 먹어봤나요?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준환이 안 먹어봤어? 네 안 먹어봤어 상태가 안 좋네 준환아 많이 힘든가 봐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김수조 지지 회색 입었네 하얀색이고 안 입었어 하얀색? 어 이거밖에 없는데 아 이거밖에 없어? 나 이거 있었는데 한국에서 오준석이가 뺏어갔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안 줄 수 없었어 무서워서 스펀키 형이 하나 줬거든 아니 메인 그거 세트 딴 사람들은 또 주잖아 레어템 하나 받았지 잘 안 주더라고 이번에는 잘 안 주더라고 이번에는 없다고 여러분 이거 유튜브 찍는 거 일 장난 아닙니다 요한이 형도 엄청 열심히 아 진짜로? 또 한 번 찍는 거 같아 거기는 WPL이니까 또 요한이 형은 돈도 많지 회사도 있지 나 그냥 내 돈으로 생돈으로 여러분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말고 악볼만 안 달아가지고 좀 드리는데? 악볼 달지 마라 진짜 지금 일주일 차인가 너가? 일주일 차 같은데 일주일 안 됐잖아 나는 한 일주일 된 줄 알고 어제 빨래를 하려고 하는데 속옷이 한 대여섯 개 있을 줄 알았거든? 쓴 얘기밖에 없더라고 어 그래? 속옷으로 가봤어 근데 나한테 속옷으로 아니 아니지 3살밖에 안 된 거지 뭐야 이거? 원예인이야? 사람이 이쁘면 뭐하냐 착해야지 봐봐 우리 수주 여자친구 이뻐서 좋아했어 착해서 좋아했어 이뻐서 아니 처음부터 착한 걸 어떻게 알아 마음이 이뻤다 그런 거 아니었어? 아니야 첫눈에 반했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집자가 알아서 늘 거야 저 편집자가 여자친구가 친구인데? 시켰어 난 안 골랐어 그냥 너희가 시켜주는 거 먹을게 아니 이 나라는 뭐만 먹으면 4만 원 5만 원이니까 맛이 가 여러분 미국 오지 마십시오 팁까지 그냥 10만 원 나와버립니다 큰형님 오셨다 큰형님 황제 오셨다 큰형님 세종이 높아 요한이 형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지? 요한이 형 대충 염색해 아 그니까 형 흰머리 좀 났어? 나 염색하고 왔는데 게임 안되면 흰머리 더 나는 거 알아? 아 진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포커 하시면 흰머리 많이 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요한이 형이 10년 동안 흰머리가 없던 사람인데 스타할 때 흰머리가 없었어 아 그래요? 약 팔고 있는 듯이 아 뭐야 형 멘트 좀 해줘 봐봐 김수조 같은 애는 평생 폭포 친 거 아니야 얘는 이상한 흰머리가 없네 또 얘는 기계라고 야 너는 왜 흰머리 없는 거야 수조야? 기계야? 야 3등에도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여자친구? 오늘 친구 와 파이널으로 그 신기대로 친 주자면 그러신 거 아니야? 와 존나 웃긴다 아 요거는 안 들어갑니다 칼로리 부탁이야 칼로리 부탁 와 내꺼 왔다 프렌치 토스트 와우 와 형 존나 다르 말이 안 돼 설탕에 버무렸어 그냥 자 여러분 계산은 이번 연도 커리어하이를 두 번이나 갱신한 김수조 님이 되겠습니다 역시 상금을 많이 먹어야 지금 시원시원하겠어요 멋있다 멋있어 잘 먹었습니다 자 우리 수조킹이 사준 맛있는 밥을 먹고 요한이 형은 이제 레질을 했고 저희는 한 4레벨 5레벨에 하려고 잠깐 왔는데 수조방이 왔거든요 근데 방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못 찍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보호 차원에서 찍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 좀 치워라 자 드디어 저의 두 번째 이벤트 3,000불 프리즈아웃 이벤트 용지를 뽑았습니다 요한이 형은 아까 먼저 가고 수조랑 저랑 같이 이제 레질을 했는데 수조가 먼저 레질을 하고 지금 현재 1,144 엔트리에 블라인드 4,800 6레벨에 레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거 내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받았어요 테이블 세븐에 C5 칩도 받았습니다 켈빈이 있네요 켈빈 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우 가서 해보래 닮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3,000불 프리즈아웃 6레벨 때 들어갔죠? 들어가서 25분 했는데 바로 브레이크를 맞이했습니다 4만침 시작이었고 들어가서 UTG 플러스1에 오픈 나오고 버튼에서 콜하고 제가 스몰에서 마담구 하트로 콜을 했죠 그래서 빅볼라인 죽고 플라비 킹하이보드에 제가 거시앗이 생겼거든요 킹텐 킹텐이 깔려가지고 제가 이제 제 거시앗이었는데 다 체그로 돌고 턴에 하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거시앗에 프러시 들어오고까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4,000불 밋을 했는데 오리지널이 죽고 버튼에서 콜 근데 리버 에이스하트가 떨어지면서 프러시가 완성되었죠 그래서 거기서 7,000 쳤더니 고민 좀 하다가 죽더라고요 그리고 뭐 스트랩 몇 번 하니까 5만3천 칩으로 브레이크를 맞이했습니다 시작이 좋아요 어떻게 좀 올렸나요? 어떻게 했어요 요한이요? 3,000 올렸어요 나 지금 레즈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20분이나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지 플러트넘 라운즈 가서 좀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모스가 있네요 오 하이 지미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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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못하는 영어로 해봤습니다 벤시비 나이스 에브리 포커티처 벤시비 코리아 세이프 하이 코리아 팬 헬로 코리아 하하하 어 매니 코리아 포커 플레이어 아크 유 오 아 예 리스펙 에브리 데이 굿럽 뷔 프러싱 예 맨시비 인터뷰들 이렇게 한번 따봤고 좋네요 여기 뭐 영상 담기 아주 좋아요 어 나이스 미츠 슈 포커 예 아 코리아 유튜브 오 텐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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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아이 유어 퍼포먼스 베리 펀 오 예 아이아이 페이머스 포커 유튜버 예 인 자팬 예 워소피 굿럽 예 유제 슈 포커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래도 역시 여러분 최고의 유튜버는 임요한 유튜버라는 거 베이시 시비 뭐 슈 포커 다 필요 없습니다 형님 임요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이 형이 최고지 뭔 소리 합니까 우리한테는 임요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담았으면 됐다 진호 형 몸이 지금 존 드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시원하 형 많이 먹었잖아 많이 샀어 많이 샀어 많이 샀어? 표정은 많이 안 샀는데? 지금 한국 선수 중에서 진호 형이 제일 많이 먹고 제일 좋은데 원타주세요 몸은 지금 제일 아파졌어요 지금 운동 원타고 아프지 지금 다 하고 있지? 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빨이 벌어놨으니까 부럽다 그래도 우리 형이 진짜로 그거를 아주 아직 아직 배고파 아직 배고프대 9.5 미만큼 브레이크를 맞이했네요 아 근데 뭔가 이렇게 40분 부럽인데 빨리 올라가는 느낌이지? 내가 못 먹어서 그런 거겠죠? 기분 탓이겠죠? 아까 전에는 테이블이 괜찮았는데 너무 잘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덧뜨려 있어야지 뭐 어떡해 소스텍 기운을 담아서 또 넣어야죠 뭐 자 여기 WPL 팀 프로님들이 계시네요 얼굴 보기 힘든 성주를 드디어 봤습니다 성주씨 한번 찍고 싶었는데 너무 보기 힘들어요 뭐하고 다녔어요? 저 한 4일 쉬었어요 몸 안 좋아서 요한이 형은 어때요? 몸이 좋아서 4일 동안 꼬람 아가씨 낳는데 몸이 좋아서 몸이 좋으면 안 돼 씨 몸이 안 좋아야 돈을 벌어 하하하하하하 왜 안 좋아해? 스프링 했잖아요 송대형은 많이 나왔어요 송대형 많이 나왔어요 과연 저는 침 레이스에 성공했을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침 레이스에 성공하시면 됐네요 9.5 미비로 자 5인 넣었습니다 3미비비밖에 없어가지고 퀸 잭 때 에이스 나인 오 잭 떨어졌어 나이스 미스만은 떨어지면 돼 낫지마 졸 스팩 더블업 오 잉 투오브가 나올꺼 같은데 아 에이스 코인이랑 석겟제 껄리지마 제발 오 아 아 바로 깔리네요 아 아 칩이 없으니까 에이스 바로 깔리냐 아 칩이 역시 깡패야 오늘 빠른 퇴근입니까? 퇴근 해야죠 프리즈아웃 경기와가지고 여러분 칩을 빨리 많이 쌓으세요 칩 없으면 힘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3000프리즈아웃 레지마감까지 한 레벨 남았는데 자 어쨌든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여러바의 3K 프리즈아웃 이벤트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고 저는 내일 윈으로 가서 또 3500불짜리 게임하러 가야되네요 안녕